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요.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요. 우연히 새총이 있지 않습니까, 슬링샷하는 새총? 누가 만들어놨는데 되게 잘 만들어놓은 것을 길에서 쥐은 겁니다. 그때는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새총 만들어서 그걸로 새 쏘기도 하고 장난감으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그걸 보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정말 잘 만들어서, 저도 좋아서, 아이가 못 준다고. 둘이서 그걸 잡고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보고서요, 버려버린 겁니다. 그날이 하필 비가 오는 날이옵니다. 그날이 하필 비가 오는 날이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저도 줘도 되는데, 그 친구도 포기해도 되는데, 그 친한 친구를 잃어버릴 만한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저희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요,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못 보면, 별로 안 좋은 것에 내 생명까지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지파의 왕이 아니라, 에돔지파의 왕이 왕으로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극휼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또 잘못된 왕이,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방향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어쨌든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나라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경제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내 잠 문제도 있고, 미래 문제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갈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에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하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다 이 질문이지요. 하나님, 나의 경제 문제가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하고 너무 갈등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깊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치유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건 너희의 알바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중요한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축복인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기대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몸부림치다가,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모르거든요. 내가 겪은 큰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문제군요.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요. 지금 내게 어떤 게 문제냐. 아담 하와 가정이에요. 사단이 찾아왔는데, 사단인 줄 몰랐어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라고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지옥 가운데 잡혀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있었던 어려움이, 진짜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옆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내가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안 하시고요. 내가 진리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옥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내 삶에 계속 문제가 들어왔던 죄의 통로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린 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당히 왕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이 축복의 가치를 잘 모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그런 거예요. 나의 현실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예수님 앞에 대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지지신 게 아니에요. 극율이 여기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조금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부터 누리십시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언제 해결될 것이냐 이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실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의미를 알아야죠.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이 가치를 알 때부터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나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나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나요? 이 집사님이 돈을 준 겁니다. 이 집사님이 1불짜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이리 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에 간 겁니까? 이 집사님이 1불짜리를 주셨습니다. 4번이나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 4산짜리라 그 돈을 받자마자 에이 하고서 두꺼운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것은 퀄어인데 1불짜리 종이 돈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나게 해주셨는데 에이 두꺼운 지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성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에이 그럼 난 필요 없고 오늘부터 말씀해 보고 가십시오. 어쨌든 시달리면 말씀 들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면요 여러 가지 도움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내 마음에 차오를 때 아니면 이 마음 해결 안 됩니다. 내 삶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불신한 공격을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답답할 때요 담배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보고 말기 전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주는 좀 어떤 이득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정리 안 들 때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그래도 뭐가 사람이 차분해지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 때 이때 술 한 잔 하면 그게 사람을 그래도 좀 릴렉스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담배가 중독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이 들어갈수록 알콜 중독될 수밖에 없겠구나. 마리아나나 마약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적 배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십시오. 내 삶의 이 복음의 말씀이 24시간 들리게 하세요. 어느 순간 작은 말씀이라도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를 살리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말씀 틀어놓고 그 말씀을 조금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힘 주실 겁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그 환경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그 조건과 내 삶의 마음의 상태가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딱 그때 느껴지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담배 안 펴도 되네. 나 술을 안 마셔도 되겠구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습관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경이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막 이불킥한다고 그러죠. 막 밤에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언제 그 마음이 멈춰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십시오.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드리는 겁니다. 금, 토, 일, 시대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하더라. 요셉에게 응답이 뭐였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명상 많이 하잖아요. 좋은 책들 계속 읽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나를 내가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걸 발견하시라고 나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세워가고 계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 이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부터 주옵소서. 이 시간들 이 날짜들을 감당할 수 있을 힘부터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그 힘을 얻고 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 힘을 체험한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 듣다가 환영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마음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힘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배경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누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살기도 감당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흔들리고 있는데 옆에서 불신앙 얘기하고 보십시오. 완전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혼자 도망가서 산에서 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에이 더러운 걸 보기 싫다. 가족과도 전화 끊고 친척들, 친구들하고 다 끊고 차라리 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방 혼자 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모든 걸 다 끊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힘 얻으십시오. 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진짜 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살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마가다라빵의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세우셔서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내가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참된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책을 맡기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세상을 살리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체험하실 때까지 가족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가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의 역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 현장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힘을 얻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응답 주십니다. 시대를 주변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응답 주십니다. 사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 현장은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더 크게 쉽게 전달되지요. 애들도 모아놓으면요. 조용하다가 또 까부드는 애 한 명 들어오면 다 까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현장이지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안 변하니까. 다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바르게 한다고 해보면 왕따 당하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많은 얘기 할 겁니다. 귀를 막을 필요는 없지요. 많이 듣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진짜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께 사십니다. 억지로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무너질 게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세워질 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려면 하수꾼이 지키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바꿔 놓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모든 문화까지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꿉니다. 내 불신앙에 염려되는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로 바꾼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체험시켜주옵소서. 하나님 저 말이 말은 알겠지만 나는 아직 경험 안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경험시켜주옵소서. 저 놈 왜 저래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저 놈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고 난다 부터 모든 게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호흡을 깊이 쓰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의 힘 모든 힘을 얻는 능력으로 바꾸세요. 겨우 숨쉬고 사시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꾸세요. 내 육신을 살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으면 일등되게 하옵소서요. 다른 거는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욕심부리십시오.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일등되게 하옵소서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묵상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요.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옵소서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이 삶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옵소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준비되게 하옵소서요. 특히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2, 3, 7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심어주옵소서요.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면 그 마음 품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내게 생기게 하옵소서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치유의 뜰이 내 안에 준비되게 하옵소서요. 특히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요. 내 마음에 그게 담기면 나의 현장에 응답을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 응답을 오게 됩니다. 정말 모든 민족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현장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사울 수 있는 현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공간도 허락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요. 서론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요. 치유와 응답에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요.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요.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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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